야식끼야! 야! 야식! 야!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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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요 아저씨 아저씨!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거야 아저씨! 아저씨! 아이씨 뭐하는거야 아저씨 나오세요 아 진짜 나오라고 어이씨! 뭐야! 이거 뭐야! 자 요리코여러분 안녕하십니까! 요로코맥! 네 여러분 저희가 제3회 멤버를 영입했습니다. 자 이 친구를 몰카 대상자의 차 밑에 넣어놓고 차 밑에 부품을 훔치는 척하다가 도망을 간다면! 이 친구들의 반응을 지금 한번 보러 가보시죠! 요로! 승무야! 예예! 지금 혹시 형민이랑 같이 있냐? 어 아닙니다! 오늘 쉽니다! 편집하기로 했습니다! 넌 어디 집이야 지금? 예 저 집에서 편집하고 있습니다! 형민이 언제 만남? 내일은 회의 때문에 만날 것 같습니다! 아 그럼? 몇 시에? 몇 시쯤에 만남? 내일 일정에 등록된건 1시입니다! 1시? 예! 형민이 몰카나 하라고! 아! 혹시나 약속시간이 변경되면은 우리한테 전화를 꼭 줘! 일일 지켜드리겠습니다! 고맙다 승무야! 자 저희는 형민을 주로 왔습니다! 형민이가 회의하러 나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한번 몰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하하하 야! 야이씨! 미 osaurus 이 회놈들이 대단히 누추! 이 줍버글놈새끼야! 야이 Perry 오우씨 뜨거 seguridad 줍버글놈새끼야! 야 이 penal 야 빨리! 답답하니까! 지금대로 야이 씨XXD 야 야 이 sko 야! 야이ếXXX 이 sSYXXX 이 죴찐 Adrian 뭐야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야 형 왜 허공에다 대고 혼자 화가라 그렇게 났어 아 이 X 이 X 잡을까요? 저 X 잡을 가다가 안 움직이더라고! 너 잘 됐다 X 하하하하 야 우리 대판의 멤버야 하하하하 야 끊지 말할 때 왜 이렇게 놀랬어? 아니 갑자기 봤는데 뭐 없는거야 발이 갑자기 하하하하 아 나 쓰러지 못했다 그런거 짰네 하하하하 야 너 왜 이렇게 웃기냐 난 웃기지 않았다고 우리가 있으면 걸릴까봐 우리가 말퀴이 준비했어 하하하하 오 이상 오는거 쫓아 아니야 건들지도 않았지 우리는 절대 안 건들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면상들 좋은 몰래카메라를 하러 왔습니다 이 영상들 선민이하고 지금 미리 짜고 계획을 다 맞춰놓고 지금 저희가 와서 세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런데 여기 공간이 좀 협소해서 선민이한테 좋은 차키를 몰래 훔쳐서 내려오라고 한 다음에 충호가 차 안으로 침처해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카메라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지금 선민이 바로 연락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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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펜치 좀 펜치 빨리 빨리 아저씨 야 아저씨 아저씨 어? 나와라구 나와라구 뭐야 어이씨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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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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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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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 아 어 아 아 어깨, 알겠어. 현주 형 전화해봤는데 토요일 3시, 이번 주, 이번 주 토요일 3시.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모기로 했어? 바로, 바로 만났어. 알았어, 고마워, 땡큐. 어, 별로. 자, 여러분 저희는 현재 내 집 앞에 나와있습니다. 지금 현재가 영보 만나러 나올 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몰카를 한 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나와봐라. 야, 이거 빨리 해. 빨리빨리 해, 빨리빨리. 이거 한 거, 이거 사고야, 사고. 오케이,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, 어디 가?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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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요, 아저씨. 뭐해, 밑에서. 미쳤네. 아저씨, 나와봐라구요, 아저씨. 아저씨. 야, 이거 빨리 해. 빨리, 빨리, 빨리. 이거 어떤 거? 이거 사고야, 사고. 오케이.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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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어디 가?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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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요, 아저씨. 뭐해, 밑에서. 미쳤네. 아저씨. 아저씨. 나와봐라구요, 아저씨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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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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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아저씨. 아니, 너 리얼놀랬네. 리얼놀랬네. 미쳤네. 뭐하냐. 아니, 이걸 왜 집어던져? 죽어버릴려고 했어, 진짜로. 너 영보 만나러 나가는 길이였지? 이거 또 어떻게 알았냐? 영보한테 시켰지? 미쳤네. 야 이거 속을 수밖에 없다. 너무 잘 만든다 이제. 아니 진짜 사람 같아. 우리 제3의 멤버야. 쫀 거 아니야? 주지수배였는데 왜 쫄아? 그거랑은 다르지. 아니 놀랬어? 쫀. 뭐 쫀이야? 얼굴이 흐렸데. 그게 아니라... 그럼 일단 그거 좀 치우자. 진짜 미친 사람들이다. 안ن Lifex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